예아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제 뒤배경이 좀 바뀌었죠 제가 지금 두바이에 와 있습니다 제가 두바이에 설정 와서 이런저런거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코인이 막 떡락하더라고요 와 64,000, 5000에서 57,000까지 가가지고 저도 입절 위기에 왔었는데 결국은 입절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122평을 고쳤거든요 어쨌든 이 손실 때문에 큰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손실이라는 것은 원래 엄청난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할 건데 손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버핏 할아버지 아니 하느님이 오셔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근데 손실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중간에 나락으로 가가지고 박살나거나 아니면 투자를 그만둔다 이런게 별로 아름답지 않은 진실이거든요 근데 투자 고수들도 손실이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로 불구하고 그들의 자산은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건데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초보나 고수나 잃는 건 똑같아 근데 초보는 박살나고 끝나버리고 고수는 오히려 계속 계속적으로 돈을 번다 이겁니다 자 손실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서 당신의 투자 인생이 결정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 손실은 누구의 책임인가 연준 유튜버 미국 정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투자 성과는 내 책임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에서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당신이 매수 버튼을 눌렀잖아요 매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손실이 크게 되기 전에 작을 때 자를 수 있는 기회가 수십 번 수백 번 있었는데 당신이 안 한 겁니다 모든 것은 당신 책임이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그 마인드만 바뀌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인드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계획된 손실인가 아닌가 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제 매도 전략을 밝혔습니다 최고점 대비 25%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120일 이동평균산 아래로 비트콘이 떨어지거나 그때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5월 1일에 위기가 왔습니다 비트콘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120일 선이 위협을 받더라고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그 위에 버텨가지고 제가 매도를 안 했어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5월 1일까지 이 모든 것은 계획된 손실이었다 왜냐하면은 120일 입형 위협고 고점 대비 25%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획된 손실 내에서 우리는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슬아슬하게 입절을 안 한 거죠 자 근데 손실이 계획된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25% 이상 빠졌거나 아니면 120일 입형을 하향 돌파했거나 그때는 그냥 닥치고 매도를 하는 거 생각 없이 매도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통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는 변명이 떠오릅니다 음 25%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음 조망에서 올라갈 거 같아? 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은 매수를 한 후에 여러분의 돈이 들어갔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 아니고 금치 산자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닥치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매도를 하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래도 코인이 좋은 거 같나 하면 다시 되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음 나 매도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내 계획 범위에 벗어났다 하면 그때 싹 다 팔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되살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되살 이유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일단 잡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잡주가 팍팍 떨어져 근데 계속 점 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일단 팔아보라고 판 다음에 일주일 후에도 다시 한번 그 잡주를 되살 수가 있지 않니 하는데 일주일 후에 그 되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다 알고 있는 여기 잡주라는 거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계획된 손실이라는 건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매수할 때 매도 계획이 없습니다 투자자의 99%는 매수할 때 언제 팔아야 할지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아마 당신도 비슷할 겁니다 내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사기 전에 언제 팔지를 알아야 된다 했는데 어차피 당신은 안 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손실이 크다는 거는 내가 산 자산이 내 전망과 다르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투자에 대한 컨트롤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이제 희망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희망은 아니야 떨어진 거 돌아올 거야 본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두려움은 이야 막 빠지나 아 너무 괴로워 손절해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감정 안에 갈팡질팡하고 뭘 할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서도 정답은 일단 그냥 팔아라 라는 겁니다 일단 그냥 팔아라 당신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근데 왜 팔아? 되돌아올 수 있잖아 하실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이 자산이 떨어진 이유가 뭔가 있을 겁니다 시장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괜히 가격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손실이 커지면 여러분은 멘붕 상태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평정심을 잃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이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획이 없었잖아요 여러분은 네 그렇죠 평정심을 도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고 모든 거를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정신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팔았다고요 영상을 보고도 아마 99%는 점벌을 하고 딱 1%만 파셨을 건데 그 1%는 나중에 상위 1%에 갈 수 있는 포텐셜, 잠재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은 99%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팔라고 자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점은 자 팔았다고 칠게요 여러분 계획이 없었어 손실이 많이 났어 팔았어 제 말 듣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로 본전 만회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사고가 터져요 자 사람들 어떻게 자살을 하게 되는가 일단 뭔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주식이나 코인을 샀어 근데 이게 안 됐어요 손실이 났어 그러면 잡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코인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을 하게 되고 대출을 받게 되고 가족을 속여가지고 돈 받게 되고 나중에 한 명 가서 자살한다 이게 이제 코인과 주식쟁이 말로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어쨌든 팔았어요 이제 기획이 없었어 손실이 났어 팔았어 그럼 일주일 최소 일주일 동안 쉰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명상을 하시든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수에 불타가지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명 테크트리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팔면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목표는 본전 만회가 아니라 투자 잘하기라는 겁니다 투자를 잘하면 알아서 돈이 벌리기 때문에 본전 나중에 만회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본전 만회를 목표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팔았기 때문에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인간다운 사고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투자 잘하기는 무엇인가 이번에는 일단 싹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재진입하기 전에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판 이것이 다시 매수할 가치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럼 뭔가 이제 다른 자산을 찾았어요 다른 자산을 찾았어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언제 매수하느냐 몇 번 매수하느냐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좀 러프하게 설명할 것이고 저희 코인 스터디에 오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언제 재진입해야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몇 퍼센트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예시는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자 일단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122평 아래로 떨어졌다 그래서 딱 다 팔았어요 근데 언제 재진입하는가 이거 고민해 봐야 되잖아 예를 들면은 뭐 3번에 걸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다시 122평 상향 돌파할 때 두 번째 뭐 최고점 돌파할 때 뭐 세 번째 최고점 돌파하고 다시 올라가지고 또다시 박스건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배팅하고 들어가는가 뭐 예를 들면은 3번에 걸쳐서 들어가는데 각각 5%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5% 5% 5%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자산의 25%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를 싹 팔고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 매수 매두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라는 거죠 자 그럼 또 이런 게 있죠 언제 손절인 입절을 하는가 예를 들면 다시 120의 하향 돌파를 했을 때 또는 박스건 밑으로 드러블 했을 때 고점대기 25% 빠졌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매두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이번엔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투자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을 최대한 따라가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투자자들도 대단히 잘 맞추지 못하고 손실 많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만의 룰, 자기만의 계획을 철저히 따릅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손실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매우 훌륭한 기회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돈을 크게 버는 거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다음에 큰 사고를 쳐가지고 나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보자인데 처음 요번에 돈을 잃었다 하는 건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근데 배울 게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누구 책임이냐 네 책임이지 그리고 손실이 계획 범위 아닌가 그럼 보유를 하고 범위 바뀌다 하면 싹 다 파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예 매수할 때부터 매도 계획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싹 다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일주일을 쉰 다음에 본전 만회를 목표로 재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재질인전이 요번에는 좀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얼마를 베팅을 하는가 몇 번에 나눠가지고 베팅을 하는가 요번에 베팅하면 언제 다시 빠져나오는가 이런 거를 이번에는 이제 기획을 하고 그 후에 들어가고 그냥 그 기획을 철저히 따라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위대한 투자자는 좋은 정보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룰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이 영상 마인드적으로 여러분한테 특히 요즘 어두워 터질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